소나무가 좋구나 소나무가 좋아 이게 다 돌아왔긴 곧빛 곧빛 흐르는 흐르는 산을 포기해 달려 평범위에 설치세 자 성객을 모시고 에 왔다가 내려들이고 이제 올라가 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키는 물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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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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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요? 안 추워요? 아이고 나같이 추워서 못돌아가겠다 골병이 작다가 골병이 납니다 박시로 한글자막 by 김재현 아 안 추워요 으 아 추워서 못할 것 같아 구미서 오셨어요 아 조회 분들 구미서 오셨다 그러던데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입니다 아주 어 야 참 으 으 으 으 으 으 으